이륙에 고쳐야하는 것 입니다. 이해가 아니라 다솜이가 아니라 내가 그 심정을 해야하고 다솜이는 몸존에게 꿀잠자 자, 다솜이 사랑해 자꾸 그러지 마시면 내 부릇두셔야 한다니까 하하하하 자, 과연 오늘 바빠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처럼 다솜이는 꿀잠을 살 수 있을지 하다 참 떨린다 뭔가 달라진 분위기의 다솜이 여기서는 활만을 잘하고지만 평소에 한 마리가 다소식한 것보다 다가가지 않고 이불 속으로 돌아가고 거리낙기 없이 스스로 체질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다소식으로 오자, 오자지 않아. 그들이 사면 돼. 그치겠네.